안녕하세요 봉길입니다 제가 오늘은 매콤한 비빔 칼국수 위에 통대창을 구워서 올려봤고요 같이 먹으려고 새콤달콤한 오징어 무침과 오징어 튀김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시작된 재채와 피신찜이 들어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항상 마실 수 있어요 또 다른 식도에 먹었어요 사과는 피신찜이 들어왔어요 하... 더... 강아지 고기 고기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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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양념장 와우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콜라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양념장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아주 쫄깃쫄깃 바삭바삭 뱅뱅 아.. 고소한 고춧가루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